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와 정말 길죠 6m 짜리 3.5톤 10발리트 사량의 광폭 윙발디 입니다 네 최근에 3.5톤 트렌드가 광폭에서 8장 짜리 에서 갑자기 트렌드가 또 10장 짜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 차량은 심지어 6m 짜리 정말 길게 극초상축으로 뽑은 모델입니다 네 2020년식 이구요 5만 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양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신차급에 가깝다고 생각하셔도 되구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지금 제가 윙을 한번 열어봐 드릴께요 아 5톤 차량 같아요 정말 기네요 바닥은 철판으로 다 되어있구요 잘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차급 컨디션답게 윙 또한 윙도 정말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지금 차량은 너무 어두워서 촬영하기에 좀 잘 안보이실 수도 있으실텐데 이 점 양해 양호 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개별 암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좋겠죠 물론 법인 업체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지만 법인 업체에서 가장 좋아할 개별 암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차량이십니다 시동 한번 켜드려 볼께요 자 5만 키로 밖에 채 주행 안 했구요 여기 보시면은 후방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블랙박스 다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엔진 소리 뭐 너무 좋죠 뭐 이 정도 차량이 엔진 소리가 안 좋은 것은 없구요 당연히 6.6 와야 되니까 골드옵션의 기본사양으로 다 들어가 있구요 지금 보시면은 뒤에 자석은 비닐도 뜯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위에도 비닐도 안 뜯은 것도 굉장히 많구요 상품화 작업은 아직 안한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먼저 조금 보이실 텐데 이정도면은 개별 암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굉장히 잘 하시는 거에요 엄청 깨끗한 차량 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지금 이 차량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 너무 안보이네요 2020년 6월에 출시가 됐다라고 써 있어요 이 차량 이음트럭으로 놀러 오셨고 직접 한번 보시고 시승도 해보셔도 됩니다 네 차량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거의 5톤 차 만큼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음트럭으로 연락 주시면은 잘 아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